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난민을 보는 관점이 해결해야 되는 골칫거리 이런 관점으로 난민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난민을 도와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단 설립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그렇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 공단을 설립할 때 미국은 자금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복제사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처음에 경제적인 것은 이해가 가야지 이걸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을 해야지 경제를 풀어준다. 경제는 국제가 가지고 있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는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 경제를 풀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이해를 해야지만 풉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 풀 수 있는 명분. 이게 없으면 국제사회 경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경제를 풀어야만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만 시키고 나면 경제를 풀 때 미국이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경제를 푸는 것이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면서 한 50%쯤 성공을 시키고 나면 굉장히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좀 더 수입을 해주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미국이 도와주는 겁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거기에서 생산하는 걸 모든 걸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3대 7로 해가지고 생산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깊이까지 이야기를 이제 내가 풀어가면 그러면 생산해가지고 제품들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얼마큼이야? 70% 그러면 30%는 현지 그 주위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써야지만 여기에 환경이 좋아집니다. 사회 환경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죠. 생산을 하기 때문에 30%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5불이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생산을 해서 70%는 미국에 쓸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공급해주면서 경제가 여기서 순환이 되고 여기서 30%는 우리 주위가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주위에 인프라 환경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착착 일어납니다. 고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질서를 잡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이 됐던 앞으로 그쪽을 신경 쓰게끔 만들어준 이 밭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견학을 오고 시찰을 오게 됩니다. 무지사한테는 시찰을 못 가요. 그런데 질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는 시찰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도울 건가? 이것도 의논을 할 수도 있고 시찰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내빌이 있듯이. 거기에도 너무 어려우니까 내빌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어서서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까 교육까지도 시켜가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쪽의 주위에 활동하는 마피아까지도 새로운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깊이 있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쪽의 깡패, 무정부 이것도 정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까지 다 그 나라들의 이런 걸 세심하게 전부 다 만져가면서 완성시켜내는 이 하나의 나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것이 세계의 이름이 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정부는 바르게 안 돌아가는데 그 정부는 바르게 세워주냐? 우리 정부는 바르게 못 세우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무지세하게 보이지만 이 공부가 다른 나라 세우는 데 엄청난 그림을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진국 나라들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어떻게 이끌어주는가 샘플을 거기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의 기적. 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제에 나와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제사회 후진국은 전부 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그걸 만져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럽 사회에 또 아프리카에 이런 데 진짜 손댈 것이 작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의 도움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인류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은 따질 이유가 없고 이거를 작업을 해가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 나라들을 무시하면서 하든 어쩌든 우리가 들어갈 때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받으면서 그 미국을 난주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시작도 못합니다. 한국은 맨바닥에서 나라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없는 나라도 세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만한 우리는 교육이 다 돼 있고 훈련이 돼 갖고 있는 이거를 한국에서 하면 서로가 이렇게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성모.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건 해보면 압니다. 내가 앞으로 이끌어줄 테니까. 그리고 국익에 어마어마한 신용이 돌아오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리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작고 집기판인 거죠. 그러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